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구제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찬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장 7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좋은 자리 좋은 환경에 거하기 원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저는 안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한없이 교만해져서 그 자리에 영혼이 있을 것처럼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흑관에서 태어나셔서 마을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관에서조차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셔서 초라한 마흑관에서 태어나 마을 먹이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흑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동반바사들도 모두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왕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왕과 왕의 최측한 신하들만 와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낙고 차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왕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말구에야 노인 것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대통령을 만나도 누구나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려 하면 온갖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간 자나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문에 따라 차별을 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나 몸에 장애를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자나 나이 같은 어르신이나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고통가운 내는 자나 부위한 삶을 사는 자나 주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위를 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1977년 7월 달에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머물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는 대천덕시 부문이 그곳에서 산골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성공의 대학교 학장 자리에 그가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교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날로 그런 학장 자리를 내려놓고 1965년 강원도 정성군 하사미리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세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길이 없어서 삼일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77년 곳에 갈 때도 하루에 한 번밖에 버스가 지나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대천덕신부님이 시골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대천덕신부님은 그 유명한 무디 부흥사의 동력자인 루벤 아처 토라이 박사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권한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창골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세계를 다니며 구우물품으로도 오면 그곳을 갔다가 창고에서 안 왔다가 모든 시골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옷도 예배 드릴 때 입고 드리는 정장과 작업부 한 벌뿐이고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 기도 시간에 키가 한 1m 85쯤 된 큰 거구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미국 사람이 다리가 길어서 무릎을 잘 못 꿇는데 꾸정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데 양말이 헤어져서 구멍이 났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헤어진 양말을 신으면서 좋은 것은 다 우리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나눠준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본이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구나 한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취미임으로 추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인생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요즘 막노동자와도 같은 신분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귀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바칠 귀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깊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잠드는 그 깊은 밤에 집을 나와서 밖에서 양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된 것입니다 누가 보고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하루하루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권력을 가진 왕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목자같이 낫고 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평생에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모여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평생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회 선자가 이와 같이 예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사회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쥐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당시 나병 환자와 한세명 환자들을 볼 때 그들을 보고 얼굴을 가린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망가지고 상처입은 그러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고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계를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력에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온 인력에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죄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이세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한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저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수많은 성교사님들 당시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른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너도 나도 자원하여서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홀보고 굶은 사람들을 성규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가족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받을 것입니다 한 루비 켄드릭 성교사님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테사스 남갑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꿈만은 어린 시절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1905년 켄서스 여자 성경훈련학교를 졸업한 후에 23살에 성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가 아직 성교사로 나가기에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가 1년을 교사로 또 1년을 대학학부에서 더 공부하면서 성교사 훈련을 받으며 성교를 준비합니다 그 기간에 텍사주의 에버스 청년연합회의 대표가 되었고 이 단체는 청년선교연합단체인데 이 에버스 청년연합회 후원으로 남갑리회 여자 외국 성교사의 파송을 받아 1907년 8월 29일 24살의 나이로 천혜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당시 조선 땅 개성에 도착해서 조선 말을 배우면서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성교사학을 시작합니다 에버스 청년연합회가 텍사스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을 때 이 켄드릭 성교사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조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진 그 편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조선의 성교사를 파송한 일에 대해서 저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루비 켄드릭 성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을 합니다 루비 켄드릭 성교사는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성맹장형으로 쓰러져 서울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열악한 당시 의료 환경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1908년 6월 19일 24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텍사스 청년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조선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그 유언이 에버스 청년연합회의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 중에 20여 명이 우리 조선의 성교사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버스 청년연합회는 그 당시 12만 달러를 모아서 켄드릭 추모기금을 조성했고 해마다 헌금을 모아 조선사에게 헌신하던 성교사들에게 성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이 편지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성교사와 제임스 홀 성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교사들은 그들이 전두환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외국인들을 모두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끝까지 저를 말려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말이 그의 묘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젊은 천의 몸으로 24살에 와서 9개월을 살고 신교한 이 귀한 이 루비켄드렉스 성교사님의 희생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수천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주 최대의 기독교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위해 십자가다를 돌아가시기에 오신 이날 우린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성탄의 날 그저 들떠서 기뻐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 내나는 여생 이 루비켄드렉스처럼 내 사랑의 열정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거운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같은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는 여름 보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의 은혜